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펄벅의 어머니 사부입니다. 몸이 세약해진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딸 아이를 큰아들 내에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딸을 볼 수도 없고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아주 먼 곳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은 이 소설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읽는 독자를 눈물 짓게 합니다. 이제 그 슬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그 이튿날은 막바지 여름비가 내리는 바람 한 점 없는 흐린 날이었다. 하늘은 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골짜기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고 언덕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를 털고 일어난 뒤 딸을 데리고 성안에 갈 채비를 했다. 그녀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이 일을 더 이상은 하루도 미룰 수 없었다. 몇 날 며칠을 미루다 결국 몇 해나 미루어온 일이었지만 이제 눈물로 깨끗이 씻긴 새로운 모성애로 무장한 그녀는 더할 수 없이 자상하고 민첩하게 또 마음을 다해 그 일을 추진했다. 딸은 기대감에 부풀어 몸을 떨면서 기다란 머리를 빗고 새로 머리를 따 분홍색 끈으로 묶었다. 그런 다음 흰 꽃무늬가 그려진 깨끗한 파란색 옷을 입었다. 여태껏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딸아이는 잔뜩 흥분한 채 준비를 하면서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앞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성안에서 신기한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요. 막내 아들은 누이의 말을 듣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영리한 지적을 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앞이 잘 보인다면 뭐하러 성안에 가겠어? 딸아이는 막내가 재치있는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 미소를 지었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민첩하기보단 느리고 조심스러운 편이었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을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앞을 잘 볼 수만 있다면 평생 성안을 못 봐도 좋아. 난 차라리 눈이 밝아지는 쪽을 택하겠어. 하지만 딸아이가 한참 후에야 말하는 바람에 막내는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벌써 잊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참을성이 없었으며 놀이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법이 없었다. 그 아이는 세 명의 자식 중에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성안에 갈 준비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서랍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자그마한 꾸러미를 꺼내보고는 부드러운 종이를 풀었다. 귀걸이와 반지가 보였다. 그냥 갖고 있을까? 아니면 돈으로 바꿀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다. 사람들이 나를 과부로 알고 있는 이상 다시는 이런 장신구로 몸을 치장할 수 없을 거야.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그냥 두었다가 딸아이를 시집 보낼 때 쓸 수도 있을 텐데. 어머니는 손에 든 장신구를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오르자 반지와 귀고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미스꺼워졌다. 이 장신구와 모든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그녀는 갑자기 확신에 차 말했다. 아니 그냥 갖고 있어선 안 되지. 애들 아버지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전에 없던 장신구를 보면 아무리 내가 산 거라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장신구를 포장과 함께 품속에 넣고는 딸을 불러 함께 집을 나섰다. 어머니와 딸은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는 이른 시각에 시골길을 따라 마을을 가로질렀다. 아주 오랜만에 기운이 샘솟은 어머니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짙은 안개 속을 성큼성큼 걸었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딸은 힘들게 어머니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애를 썼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의 눈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있었다. 익숙한 집안에서는 발을 사뿐사뿐 옮기며 아무 문제 없이 걸어 다녔기에 어머니는 딸이 앞을 보지 않고 느낌과 냄새의 의지에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했었다. 하지만 그 길은 처음 걷는 길이었고 이따금 바닥이 움푹 팬 곳도 있어서 기복이 심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딸은 벌써 여러 번 넘어졌을 터였다. 어머니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고는 덜컥 겁이 났고 그녀의 마음은 몸을 앞서 일찌감치 성 안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너무 늦게 데려가는 모양이다. 하지만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었잖니. 나는 항상 눈에 고여있는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줄로만 알았다. 딸은 흐느껴 울면서 대답했다. 저도 앞이 잘 보이는 줄로 알았어요 어머니. 지금도 앞을 잘 볼 수 있는데 길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한 데다 어머니가 평소 제 걸음걸이보다 빨리 걸으셔서 그래요. 그러자 어머니는 걸음을 늦추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약방이 가까워지자 급한 마음에 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아직도 이른 시각이라서 그녀와 딸이 첫 손님이었고 약방 주인은 가게 문을 막아두었던 널빤지를 이제 막 내리고 있었다. 그는 빗질도 하지 않은 기다란 머리카락을 긁고 하품을 하느라 자주 일을 멈추며 천천히 움직였다. 잠시 후 고개를 들더니 판매대 앞에 서 있는 어머니와 딸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렇게 이른 시각에 대체 뭘 찾소? 어머니는 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딸아이 눈에 바를 고약이 있을까요? 약방 주인은 화상이라도 입은 듯 가장자리가 빨갛게 짓물러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딸의 눈을 살펴보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소? 어머니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연기 때문인 줄 알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서 제가 드레나가 남자 일을 대신해왔기 때문에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딸아이가 불을 지피곤 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눈이 이런 걸 보면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몸속에서 열이 올라와서 눈이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토록 온순하고 화 한 번 낼 줄 모르는 아이 몸속에서 무슨 열이 그렇게 올라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약방 주인은 다시 한 번 입을 벌려 하품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더니 성의 없이 대답했다. 몸속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눈이 이런 사람은 많아요. 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수 있는 고약이 없어요. 열이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말이요. 안 됐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방 주인의 말을 들은 어머니와 딸은 가슴이 새덩이처럼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다급히 말했다. 하지만 어딘가에 용한 의원이 있겠죠? 아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너무 비싸지 않은 용한 의원을 알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랍니다. 약방 주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귀찮은 듯 흔들더니 작은 나무상자 앞으로 가서 그 안에 들어있던 약을 꺼냈다. 진물은 눈을 많이 봐서 잘 아는데 따님의 눈을 고칠 의술은 없어요. 날마다 저런 눈으로 찾아와서 내 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의들한테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을 째고 마법의 돌로 눈속을 문지르고 주문을 애고 기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몸속에서 다시 열이 올라와 또 눈에 화상을 입힐 텐데 말이요. 내 열이 빠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몸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열이니까요. 이건 치료약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가루약이요. 약방 주인은 검은 밀처럼 생긴 작은 알갱이로 뭉쳐진 가루약을 꺼내더니 거우의 깃대 속에 넣고 끝을 소기름으로 맞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인, 따님은 눈이 먼 게 맞아요. 그러고는 딸아이의 표정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한 대 대게 어져맞은 어린애처럼 당황한 표정이었다. 약방 주인은 조금 전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슬퍼해 뭐하겠소. 어차피 이 아이의 팔자인걸요. 전생에 나쁜 짓을 한 게 틀림없어요. 봐선 안 됐을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은 거요. 아니면 따님의 부친이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아니면 부인한테 죄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누가 진실을 알겠습니까. 누가 잘못을 저질렀든 저주는 따님한테 내려졌어요.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방 주인은 다시 한 번 하품을 했다. 잠시나마 친절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내민 돈을 받아들더니 발을 질질 끌면서 가게 안쪽으로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사납게 화를 내면서 약방 주인에게 소리쳤다. 내 딸은 눈이 멀지 않았어요. 눈이 좀 짓물렀다고 장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짓물렀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눈만 멀쩡했다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약방 주인이 대꾸를 하기 전에 서둘러 가게를 나선 뒤 떨리는 딸의 손을 꼭 잡고서 전에 갔던 은빵이 아닌 다른 은빵으로 갔다. 그녀는 품속에서 장신구 포장을 꺼내어 시어미 덥수록한 주인에게 건네면서 나지막히 말했다. 돈으로 바꿔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서 이제는 쓸 일이 없어졌거든요. 어머니는 은빵 주인이 귀걸이와 반지의 무게를 재서 가치를 정하는 동안 잠자코 기다렸다. 딸이 소매자락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껴 울다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로 장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울 위에 무언가 빛나는 게 보이는걸요? 눈이 멀었다면 보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빛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딸이 정말로 눈이 멀었음을 깨달았다. 설령 눈이 멀지 않았더라도 장님과 다름없음을 깨달았다. 장신구는 따락에서 두 뼘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놓여있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신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이건 집에 있던 은반지란다. 이제 낄 수가 없어서 돈으로 바꾸려는 거란다. 새로운 슬픔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이제 은빵 주인에게 넘어간 장신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빛나는 장신구의 은빛도 알아보지 못하는 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늙은 은빵 주인은 반지와 귀고리를 집어서 자그마한 보석함에 걸었다. 보석함 안에는 팔찌와 반지, 어린이용 목걸이를 비롯해 아름다운 장신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제 은빵 주인에게 판 귀고리와 반지는 어머니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다만 눈먼 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빛나는 물건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딸이 정말로 앞을 볼 수 없다면 이 한 가지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는 아이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치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다. 이제 거리는 물건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신선한 초록빛 야채가 담긴 바구니를 길가에 늘어놓고 있었으며 어부들 역시 생선에 담긴 통을 길가에 진열해 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각해둔 가게 앞까지 걸어간 뒤 딸을 문 옆에 세워두고는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점원이 다가와서 찾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묻자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물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적어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자신이 장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쇠로 만든 작은 징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자그마한 나무채였다. 점원은 징을 포장하기 전에 좋은 물건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무채로 징을 한두 번 두들겼고 그 소리를 들은 딸은 재빨리 고개를 들어 소리쳤다. 어머니, 여기에 장님이 있나봐요.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징소리가 들렸어요. 점원은 딸이 앞을 못 보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불쑥 이렇게 말했다. 장님이라면 여기 한 명밖에 그때 어머니가 매서운 눈길로 쏘아보자 그는 말끝을 흐린 채 재빨리 징을 건네고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보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집을 향해 걸었고 딸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성안이 떠들썩해지면서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산스러운 소리와 사람을 놀래는 소음들, 물건을 사라고 애처대는 시끄러운 목소리가 더 심하게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몸을 치인 딸아이는 이쪽 저쪽으로 발을 디디며 힘든 길을 더듬어갔고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머금었다. 어머니는 남몰래 가슴 아린 슬픔을 아는 채 딸의 손을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에 좀 전에 구입한 장림의 징표가 되는 물건을 꼭 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징을 사오긴 했지만 차마 그걸 딸에게 건네줄 수가 없었다. 딸이 전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때를 기다리며 여름을 보내버렸다. 마침내 벼 수확이 끝났고 땅 임자가 보낸 새 대리인이 와서 곡식의 무게를 쟀다. 나이가 지긋한 새 대리인을 보고 그가 땅 임자의 가난한 사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땅 임자의 먼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을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딸에게 징을 건네줄 수가 없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었다. 기도를 해야 했다. 어머니는 날마다 눈먼 딸을 보면서 그날 약제사가 한 말을 기억했다. 부모가 저지른 제 값을 치르는 건지도 모르죠. 누가 진실을 알겠습니까? 어머니는 평소 알고 있던 사당을 찾아가리라 마음먹었다. 물론 그 길가에 있는 사당에 가서 그녀가 얼굴을 덮었던 신상들을 볼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찾아가려는 사당은 40리 넘게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어머니는 그 사당에 모셔진 인정 많고 신령한 여신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여자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가 사당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두 아들은 누이에게 닥친 일을 생각하며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다. 큰 아들은 동생한테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오래전부터 걱정하고 있었어요 라고 애 어른처럼 말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깜짝 놀라서는 이렇게 해쳤다. 누나 눈이 잘못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같은 누나 모습이 워낙 익숙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딸에게도 사당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전하며 얘기했다. 얘야 남쪽에 있는 사당에 다녀오마 그곳에 살아있는 여신이 계신단다. 이시 집안 육대손의 처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신 여신이지. 평생 아이 한 번 못 갖고 여자 구실도 못 할 나이가 거의 다 된 여자였는데 사당을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고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단다. 하마터면 조바심을 느끼다 못해 화가 난 남편이 첩을 드릴 뻔했지. 딸이 대답했다. 저도 기억나요 어머니. 비단신을 만들어서 여신에게 바치고는 아들을 낳았다고 했었지. 그러세요 어머니. 어서 다녀오세요. 인정 많은 여신인 게 분명해요. 이렇게 해서 홀로 길을 떠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매서운 바람을 가르며 걸었다. 북쪽 사막에서 추위를 몰고 오는 바람이 이달 들어 끊임없이 불어오자 나뭇잎들은 재다 시들었고 길가의 풀은 바짝 말랐으며 세상 만물이 생기를 잃고 죽어갔다. 그러나 바람보다 더 가혹하고 매서운 것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마침내 사당에 도착하자 장밋빛이 감도는 붉은색으로 칠해진 벽과 금박이 입혀진 신상들 치성을 드리기 위해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어머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는 서둘러 여신을 찾기 위해 사당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서 향을 샀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마주친 머리가 히끗히끗한 신관에게 물었다. 살아있는 여신은 어디에 계시죠? 신관은 어머니의 평범한 애모를 보고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거라고 짐작하면서 오므린 입으로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초라하고 자그마한 여신상이 그보다 더 작은 두 신상 사이에 서 있었다. 여신상 앞으로 걸어간 어머니는 허리가 바짝 꼬부라진 노파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노파는 아들이 지난 수년 동안 자리에 누워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아들도 더 낳지 못하고 있다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우리 집안에 아직 갚지 못한 제가 있다면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거라면 제가 속죄하겠습니다. 제가 속죄하겠습니다. 이윽고 노파는 몸을 일으키더니 기침을 하고 한숨을 쉬면서 자리를 떴다. 어머니 역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소원을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파가 한 말이 잊히지가 않았고 여신상이 엄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만 들 뿐이었다. 부드러운 금빛 얼굴을 한 여신은 아직 속죄하지 않은 죄를 가진 영혼의 기도에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듯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선 뒤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향에 불을 붙이고는 사당을 떠났다. 사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돌아온 그녀는 지칠 대로 지친 꽁꽁 얼어붙은 몸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여신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묻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니 기도를 드리기는 했다만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단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는 수밖에 하지만 어머니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뼈에 사무치도록 남몰래 후회를 했다. 후회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매끄러운 얼굴에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이미 저지른 일을 어떻게도 돌이킬 수 없었기에 그를 혐오했다. 그에게 그토록 싫은 감정이 생기자 그녀는 욕정과 젊은 혈기를 떨쳐버리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남자들을 위한 이 세상에서 그녀는 더 이상 남자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두 아들과 눈먼 딸 아이가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이미 마흔 두 번째 생일을 넘긴 후였으며 이따금 다들 잠든 밤에 남편이 떠난 지 몇 해나 됐는지 세어볼 때면 열 손가락을 다 접고도 다시 두 개를 펴야 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남편이 죽었다고 믿게 된 지도 햇수로 헤아리면 이제 한 손 가지고는 모자를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편채 걸었으며 살이 붙지 않은 호리호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거나 사촌 형님처럼 한 해가 다르게 살이 찌곤 했다. 수다쟁이 과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군살 없는 강건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슴은 작고 빈약했으며 강한 햇빛이 얼굴 전면을 비칠 때 살펴보면 밝고 강한 직사광선을 째며 일하느라 생긴 눈가 주름이 많이 보였으며 피부색도 오랜 세월 동안 들리를 하여 그을린 탓에 감옷으로 맸다. 게다가 젊은 시절의 날렵함은 온대간대 없이 몸도 굼뜨게 놀렸다. 사실 그녀는 뜻하지 않게 들어선 생명을 떼어난 뒤로 몸이 예전같지 않았다. 과부가 된다다 이제 나이 든 사람 측에 들게 된 그녀는 마을의 젊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불려가곤 했다. 때때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할 때면 그것이 버거울 때도 있었고 한두 번은 젊은 산모가 직접 아기를 받게 한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벽돌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아이는 아무 탈 없이 튼튼하게 잘 자랐고 정신도 멀쩡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젊은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다. 큰아들은 항상 어머니를 쉬게 하려고 했다. 땅을 갈 때면 단단하고 커다란 흙덩이와 씨름하지 말고 자신에게 일을 맡기라고 설득했다. 청년이 된 그는 이제 기운이 넘쳐났고 논밭을 가는 일쯤은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힘들지 않은 일을 맡기려고 애를 썼으며 더운 여름날이면 혼자 들러 나가면서 그늘에 편안하게 앉아 바느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큰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노세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는 논밭일을 그 어떤 일보다 좋아했으며 논밭에서 일을 한 뒤 깨끗한 땀에 젖은 몸으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집으로 가는 길도 즐거웠고 그럴 때면 지친 피로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산과 들처럼 커다란 것들을 보는 데만 익숙해진 바람에 바늘처럼 작은 것들을 볼 때면 쉽게 미간이 찌푸려지곤 했다. 딸이 장님임을 알게 된 가족들은 집안에 눈이 밝은 젊은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몹시도 아쉬워했다. 가여운 딸 역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성안에 다녀온 이후로 자신이 장님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둘 다 여신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다. 어머니는 예전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여신을 찾아가도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며 딸은 눈이 먼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다. 거의 깃대에 든 약은 다 썼니? 문 앞 계단에 앉아있던 딸은 조용히 대답했다. 다 쓴 지 벌써 오래됐어요. 이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빛을 봐도 눈이 아프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약을 더 사야겠구나. 왜 다 썼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니? 그러나 딸은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면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딸의 부드러운 입술에서는 어머니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저는 눈이 멀었어요. 제가 장님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 얼굴도 전혀 안 보여요. 타장마당을 지나 바로 집 바깥에만 나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제가 집 밖에 전혀 안 나가는 걸 모르셨나요? 그래도 안 나가고 말이에요. 딸은 몸을 움츠리고 입술을 깨물며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나오면 여전히 고통스러웠던 터라 참을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는 일이 없던 딸이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먼 딸에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으랴. 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때 은 귀걸이와 반지가 들어있던 서랍을 열어 자그마한 징을 꺼낸 뒤 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얘야, 혹시 이런 날이 올지 몰라서 미리 사둔 거란다. 어머니는 말끝을 흐린 채 딸의 손에 징을 쥐어주었다. 딸은 서둘러 더듬거리며 징을 만져보더니 꼭 껴안고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네, 저한테 필요한 물건이에요, 어머니. 그날 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 아들에게 단단한 나뭇가지를 잘라서 매끄럽게 다듬어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장님들이 그러하듯 한 손에는 소리가 나는 자그마한 징을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쥔다면 딸아이도 겁을 덜 먹고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몰랐다. 그리고 혹시라도 딸아이가 다치거나 부주의한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넘어지더라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장님이라는 징표를 지어주었기에 어머니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집 밖에 나갈 때면 지팡이와 작은 징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맑은 소리가 나게 징을 두드리는 법을 익혔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걸어다녔다. 작고 애처로운 얼굴의 딸은 누가 봐도 예쁘장한 처녀였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장님 특유의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딸은 앞은 못 봤지만 집안에서만큼은 징이나 지팡이 없이도 잘 돌아다녔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서 불을 지필 수 없을 뿐 쌀을 씻어 밥을 지을 수도 있었다. 또한 방과 타장마당을 비질하고 못에서 물을 기러올 수도 있었으며 늘 낳는 곳에 닭이 알을 낳으면 계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냄새와 소리로 가축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먹이를 주는 일도 문제없었다. 그녀는 바느질과 들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아기 때 병을 앓은 탓에 제대로 성장을 못한 탓인지 들일을 할 만큼 몸이 튼튼하지도 못했다. 딸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장차 어디론가 시집을 보낼 때 어떤 운명이 딸아이를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가 죽고 나면 의지할 사람도 돌 보아줄 사람도 없을 터이기에 딸아이는 시집을 가야만 했다. 여자는 모름지기 시집을 가야 했으며 출가 애인인지라 친정이 아닌 시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법이었다. 어머니는 수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어떤 남자가 눈먼 여자를 받아들일 것이며 만약 아무도 원치 않는다면 딸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지 걱정하곤 했다. 어머니가 이 문제를 터놓을 때면 큰아들은 동생이 지금처럼 제 할 일만 잘한다면 제가 보살필게요 어머니 라고 대답하곤 했다. 큰아들의 대답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심되긴 했지만 어머니는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까에 따라서 남자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눈먼 딸아이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성껏 돌봐줄 여자를 며느리로 드려야 해. 큰애의 신부감을 구할 때는 남편과 시누이를 둘 다 잘 보살필만한 처녀를 찾아야겠어. 때마침 큰아들을 장가 드릴 때도 된 터였다. 그는 어느새 열아홉이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장성했음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온 게 사실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청하거나 장가가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온순한 아들이었으며 열심히 일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요구하는 법이 없었다. 일을 쉬는 날에도 성안에 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으며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찻집 출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상스러운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고 노름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할 뿐 결코 끼어드는 일이 없었으며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말을 삼갔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계속된 나쁜 습관이 한 가지 남아있었다. 막내 동생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법이 없었던 것이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짐승들한테도 너무나 다정하고 차분한 성격일 뿐 아니라 어머니가 새 옷을 장만할 때도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싶다는 말도 거의 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말이 없는 그가 동생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가혹했으며 그가 조금이라도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면 심하게 나무라며 온갖 힘든 들리를 시키곤 했다. 결국 집안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막내 아들은 분을 못 이겨 소리를 지내면서 온갖 악담을 퍼부었고 큰아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어 동생을 때리거나 맨손으로 후려쳤다. 그러면 막내 아들은 엉엉 울면서 나무 사이로 잽싸게 몸을 피한 뒤 사촌의 집으로 달아났으며 마을 사람들은 동생을 모질게 대하는 큰아들을 나무라면서 막내 아들의 역성을 들어주었다. 그러면 막내 아들은 기가 살아서 할 일을 내팽개치고 사촌의 집으로 달아나서는 다른 많은 사촌들과 어울리며 그곳에서 살다시피 하다가 형이 들리를 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마음 놓고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악에 바친 큰아들은 이따금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불쑥 집으로 와서 동생을 찾아내고는 동생의 머리를 팔로 감은 채 어머니가 달려와서 소리치며 말릴 때까지 주먹으로 때렸다. 그만해라. 어서 놔줘. 동생을 이렇게 때리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 여동생도 장뜩 겁을 먹고 있잖니. 큰아들은 쓸쓸하게 대답했다. 형이 동생을 혼내지도 못하나요? 저는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이놈은 게으른 인간이에요. 벌써 틈만 나면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언제나 막내만 최고로 하시죠. 큰아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 중에서 막내 아들을 가장 아꼈다. 막내 아들은 큰아들이나 눈먼 딸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반면 큰아들은 너무 빨리 커버린 듯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누구에게도 좀처럼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큰아들이 말이 없는 이유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임을 알지 못한 어머니는 그의 지친 모습을 볼 때면 그가 살갑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물론 딸을 사랑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처지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기에 딸을 향한 애정에는 언제나 고통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는 여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차마 다시 기도를 할 생각은 못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감당하기 힘든 벌이 자신의 죄의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한없이 약해졌고 눈먼 딸은 결코 그녀에게 기쁨을 안겨주지 못했다. 딸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미소뜬 얼굴로 살갑게 옆에 와 앉을 때면 그녀는 핑계거리를 찾아내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일거리를 찾아 바삐 움직였다. 그녀는 딸아이의 텅빈 감은 눈을 도저히 마주할 수 없었다. 오직 막내 아들만이 아무 탈 없이 멀쩡했으며 그녀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는 때때로 그 아이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으며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사랑을 고스란히 막내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형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면 곧장 달려가서 두 아들 사이를 가로막고 서곤 했다. 그녀는 큰아들의 주먹을 막으면서 제 어미를 치는 불경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고 막내 아들은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달아나곤 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 막내 아들은 늘 숨어 지내던 사촌의 집 애에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 성안으로 가서 하루나 이틀을 보내고 돌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그는 사촌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마치 줄곧 그곳에 있었던 양 사촌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서는 눈치를 보면서 형의 기분을 살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면 큰아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사촌의 집으로 가서는 맛난 음식을 만들었으니 어서 집으로 오라고 막내 아들을 달랬다. 하지만 요즘 들어 어머니 역시 큰아들을 조금씩 겁내기 시작했다. 때때로 큰아들보다 먼저 들에 나가거나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오기 전에 막내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곤 했다. 그럴 때면 막내 아들은 가장 좋은 음식만을 골라 먹었지만 그를 예뻐해 맞이 않는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막내 아들의 유쾌한 말솜씨와 행동 부드럽고 둥근 얼굴 아버지를 닮은 호리호리한 골격을 무척이나 사랑스러워했다. 큰아들은 힘든 노동을 한 탓에 벌써부터 등이 굽어 있는 데다 손은 억세고 무딘 반면 막내 아들은 몸이 날렵했으며 살결이 어느 한 곳 이해 없이 부드러웠고 수고양이처럼 걸음이 가벼웠다. 어머니는 이런 막내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무디더라도 동생을 향한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을 모를 리 없었기에 큰아들은 서운한 마음을 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려고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해온 것을 새삼 떠올리며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그의 도움을 대단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비통한 마음이 큰아들의 가슴 속에 서서히 깊숙하게 밀려왔고 결국 그는 막내 동생을 증오하게 되었다. 큰아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온한은 점점 더 깊어 갔지만 어머니는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개 가로막혀 있던 강물이 어느새 갑자기 불어나 넘치듯 큰아들의 가슴 속에서도 원한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늘 같아 보이던 강물이 어떻게 그토록 갑자기 불어 넘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벼 수확이 한창인지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이틀 무렵부터 해가 질 때까지 들에서 힘겹게 일을 해야만 했다. 대신 일할 사람을 돈 주고 부릴 만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었다. 어디 다른 곳에서 딴전을 부리고 있을 법했던 막내도 이날 만큼은 들에 나와서 일을 했다. 막내를 구슬려 데려온 어머니는 막내의 여인 손을 어루만지면서 비밀스레 말했다. 벼 수확이 끝날 때까지 며칠만 열심히 일을 해보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형한테 보여주자꾸나. 형이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일한다면 벼 수확이 끝난 다음에 아주 멋진 물건, 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주도록 하마. 막내는 혹사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빨간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아주 열심히 일한 편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형이 보고 있을 때 구박만큼은 면할 정도였다. 그날 하늘은 벼 단을 모두 들여놓기도 전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일을 했고 어머니 역시 녹초가 될 때까지 쉬지 않았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어두운 밤에 쓰디쓴 약초를 먹은 뒤로 그녀는 오늘처럼 일을 많이 한 적은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픈 허리를 폈다. 아들아, 나는 그만 들어가야겠다. 네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놓으마. 기운이 다 빠지고 온몸이 쑤셔서 이제 더 이상은 일을 못하겠구나. 네, 들어가세요. 큰아들은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억지로 일을 하게끔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던 이삭줍는 사람들도 다 각오 없었다. 집에 돌아와 음식을 불에 올려놓자마자 타장마당에 앉아있던 딸이 막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부엌에서 달려나온 어머니는 막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곧장 들러 달려나갔다. 큰아들은 벼 더미 위에 막내를 쓰러뜨린 채 낯자루로 모질게 때리고 있었고 막내는 목을 움켜쥐고 있는 형의 억센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두 주먹을 휘두르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두 아들 곁으로 달려가서는 큰아들에게 매달리면서 애원했다. 얘야 막내는 아직 어리잖니 제발 그만 두렴 제발 이렇게 어머니가 몸으로 말리는 틈을 타 형의 손에서 빠져나온 막내 아들은 어린 산똑기처럼 날쌔게 들을 가로질러 달리다가 결국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들에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잔뜩 화가 난 큰아들 뿐이었다.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막내는 아직 어린애잖니 이제 겨우 열네 살이야 놀 생각만 할 나이지. 큰아들이 대답했다. 제가 열네 살 때도 어린애였나요? 제가 열네 살 때도 가을거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했나요? 저도 어머니가 반지나 새옷 같은 이런저런 물건들로 껴야만 일을 했나요? 막내가 어리석게도 그녀가 선물을 사주기로 한 것을 자랑했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할 말을 잊은 채 멍하니 서있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 덜미를 잡힌 그녀는 잠자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큰아들은 가슴 속에 쌓인 괴로움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돈을 가진 사람은 어머니예요. 저는 번 돈을 고스란히 어머니께 드릴 뿐이죠. 저는 동전 한 입도 제 자신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담배 한 모금 피운 적도 없고 술 한 잔 사 마신 적도 없죠. 다른 젊은이들한테는 하나씩 있을 법한 물건 하나도 저는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물건들을 막내한테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신 거죠? 그 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가요? 날마다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난 반지나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말했다. 그녀는 차분하고 조용하던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잔뜩 화를 내는 큰아들이 다소 무서웠다. 약속하셨잖아요. 큰아들은 격한 목소리로 애쳤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네요. 막내가 말하기를 추소가 끝나서 소장료를 내고 쌀을 내다 팔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걸 갖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했고요. 난 그저 작은 장난감처럼 동전 한 입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줄 작정이었다. 어머니는 성실한 큰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큰아들 역시 자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한 것도 너한테서 받은 서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단다. 넌 막내가 뭘 하든 항상 사나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모진 말을 퍼봤잖니 때리기도 하고 말이다. 큰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몸을 숙여서는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실세 없이 볕단을 묶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꼼짝 않고 서서 큰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큰아들이 막내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큰아들을 바라보다가 그가 입을 악문 채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만족해하는 듯했던 큰아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자식의 가슴을 아프게 한 후에는 항상 그랬듯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큰아들 앞에서 전에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둘러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요즘 들어 너한테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어른이 된 걸 모르고 있었지 뭐니. 하지만 이제 너도 어엿한 어른이니 이제부터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려무나. 돈 관리도 맡아서 하고 일을 할 때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네가 선도 지휘를 하려무나. 그래. 이제 보니 우리 아들이 정말 어엿한 어른이 됐구나. 내가 여태껏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도 당장 시작해야겠다. 내 신부감을 찾아야겠어. 이제 너와 내 처가 살림을 꾸려가야 할 때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야 똑똑히 알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보상을 했고 큰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뭐라고 중얼대더니 등을 돌리고서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다. 자신의 결정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어머니는 집을 향해 걸음을 내딛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런. 밥이 다 탔겠구나. 그녀는 어색한 감정을 감추고 여느 때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연이 이렇게 해쳤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피곤함을 잊은 채 일을 찾아서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딸이 어머니 대체 왜들 그런 거예요? 라고 묻자 서둘러 이렇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다. 막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뿐이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오라비가 그러더구나. 어쨌든 형제들이란 언제나 싸우기 마련이란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는 직접 뽑은 물을 얇게 썰고 식초와 참기름 간장을 넣어 큰아들이 좋아하는 별식을 만들었다. 일을 하는 내내 자신이 큰아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생각했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큰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로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껏 어른에게 하듯 큰아들에게 의지하면서도 어른 대접을 해주지 않은 자신을 남으라며 큰아들에게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실행해 옮기리라고 마음먹었다. 큰아들은 평소보다 늦게 완전히 어두워진 뒤에야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초에 불을 붙여서 탁자에 올려놓았고 큰아들이 불빛이 비치는 안쪽으로 걸어 들어온 다음에야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살며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큰아들은 다시금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약속에 만족한 듯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표정이었다. 그녀는 큰아들의 얼굴에 어린 평온함을 확인하고는 막내에게 소리쳤다. 들어오너라, 막내야. 막내아들은 형의 화가 가라앉았다는 걸 알 때까지는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서성대며 배고픔을 참고 있었다. 이윽고 막내는 형의 눈치를 보면서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화가 누그러진 큰아들은 동생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워하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하고는 큰아들과의 약속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녀는 아는 처녀가 아무도 없었기에 문제가 생길 때면 늘 그랬듯 사촌 내의를 찾아갔다. 마을 처녀들은 같은 핏줄이거나 혼인에 의해 맺어진 친척관계이고 같은 성을 갖고 있었기에 큰아들의 신부감으로 삼을 수 없었다. 성 안에서도 그녀가 팔아넘기는 작은 양의 농작물을 상대할 정도로 작은 규모의 가게들 밖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도 아는 처녀가 없었다. 그녀는 저녁나절에 사촌의 집을 찾아갔다. 가을이 가까웠음에도 아직 날씨가 따뜻했다. 세 사람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사촌 형님은 막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어머니는 말하고자 하는 말을 털어놓았다. 형님, 친정에 있는 마을에 혹시 참한 신부감이 없을까요? 형님 같은 색시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성격도 느긋하고 아이도 잘 낳고 일도 잘하는 그런 색시 말이에요. 집안일은 제가 아직까지는 한참 동안 맡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잘 못해도 되고요. 서글서글한 사촌 형님은 어머니의 말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큰 조카가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걸 행운으로 여길지 아니면 불행으로 여길지 모르겠네. 애들 아버지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 걸. 벼이삭을 씹으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생각에 잠긴 얼굴로 대답했다. 아, 그래? 당신 같은 여자면 괜찮지. 사촌 형님은 남편의 미적지근한 대답에 다시 한 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친정에 한 번 다녀올게. 친정 마을에는 가구가 200집이 넘고 장도 서. 혼기를 앞둔 처녀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들은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의 형편이 어려우니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신부감을 구할 수는 없겠죠. 가진 거라곤 손바닥만한 땅뿐이고 남의 땅을 붙이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사촌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제수 씨한테는 그나마 땅이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요즘 같은 세상에 땅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저는 발을 딛고 설 단단한 땅 없이 은만 잔뜩 가진 남자보다는 은은 없지만 땅을 가진 남자한테 제 딸 자식을 시집 보낼 겁니다. 좋은 땅을 가진 성실한 남자라면 충분히 제 딸 자식을 믿고 시집 보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자 사촌 형님이 말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친정마을에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신부감을 찾아볼게요. 사촌은 말수 적은 사람답게 아 뭐 그렇게 하시구려. 이제 딸 아이들도 가끔씩은 당신이 어디 가고 없어도 지들끼리 잘 지낼 정도로 컸으니 라고 대답했다. 사촌 형님은 곧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줄 아기와 어린애들 중 한두 명을 데려가기로 했다. 또 여행길에 자신을 도와서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줄 큰 아이들도 두세 명 데려가기로 했다. 그녀는 손수레를 빌려 아이들을 태운 뒤 남편의 해생나귀에 연결하고는 자신도 그 위에 올라탔다. 남편은 투수가 끝나서 낙이 없이도 지낼 수 있었으며 필요하면 소를 쓸 수도 있었다. 사촌 형님은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길을 떠난 뒤 사흘 넘게 집을 비웠다. 그녀는 친정마을에서 여러 명의 신부감을 만난 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정마을에는 신부감이 넘쳐 흐르더군. 딸이 태어나면 죽이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거든. 딸을 아무리 많이 낳았어도 그냥 다 기르는 덕에 우리 친정마을에는 여자가 넘쳐나. 옛날부터 알고 있던 아이들을 연하문명 보고 왔어. 모두들 잘 자랐더군. 살결이나 살색도 다들 곱고 지금 나한테 장가 드릴 아들이 있다면 아무라도 좋을 것 같았지. 하지만 그래도 그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니까 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한 명 한 명 자세히 봤어. 결국 그 중 세 명을 골랐지.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세 명을 찬찬히 뜯어봤어. 한 명은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더군. 또 한 명은 눈이 짓물러 있었고 마지막 한 명이 가장 나았어. 아주 총명한 처녀야. 허투루 말하거나 행동하는 법이 없지. 듣자하니 마을 처녀들 중에서 바느질 솜씨가 가장 빼앗아나다고 하더군. 자기 옷이랑 친정 식구들 옷뿐만 아니라 남들 옷도 손수 지어서 돈도 번대. 근데 큰 조카의 신부감으로는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해. 정혼을 했던 남자가 갑자기 죽었대. 그 일만 아니었다면 벌써 시집을 갔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어찌 보면 잘 된 일이지. 그 처녀의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귀를 쓰고 있는 상태라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 그리고 그 처녀는 다른 신부간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바느질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누렇게 떴지. 하지만 눈은 맑아. 사촌 형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어머니는 급히 대답했다. 진물은 눈이라면 저희 집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게다가 제 눈도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저희 집에는 바느질을 할 줄 알고 그 일을 좋아하는 여자가 필요해요 형님. 그 처녀와 홍담을 성사시켜 주세요. 큰아들과 나이차가 다섯 살 이상 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그리하여 혼사가 진행되었다. 성 안의 점쟁이는 큰아들과 신부감의 사주를 상에 펼쳐놓고 궁합을 보더니 무엇 하나 남을 할 것 없이 좋다고 했다. 큰아들은 말띠였고 신부감은 고양이띠였다. 점쟁이는 두 동물이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가 아닌 만큼 결혼을 하면 조화롭게 살 거라고 했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잘 들어맞자 양쪽 집안은 예물을 나누었다. 어머니는 숨겨둔 돈 가운데서 은전과 동전을 조금 꺼낸 뒤 질 좋은 무명천을 사서 며느리가 될 처녀의 옷 두 벌을 손수 만들었다. 그녀는 지역의 전통에 따라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복 많은 여자에게 옷 마름질을 부탁해야 했다. 마을에 사촌 형님만큼 복 많은 여자가 또 있을까? 어머니는 고급천을 사촌 형님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형님, 우리 새아기도 형님처럼 복을 누릴 수 있게 여기에 형님 손을 좀 얹어주세요. 사촌 형님은 옷감 위에 잠시 손을 대고는 배 부분을 넉넉하게 재단해서 아기가 들어섰을 때도 앞 같게 못 입는 일이 없도록 옷을 만들었다. 어머니는 은전을 더 꺼내서 혼례용 붉은 의자와 구슬관, 모조 진주로 만든 귀고리를 비롯한 혼례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빌렸다. 그 지역에서 혼례를 치를 때 신부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붉은색 바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긴 시간을 흘러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은 겨울날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의 역할과 안주인의 역할을 동시에 해온 어머니는 새로운 젊은 여인을 집안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오늘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는 문 앞에 서서 신부를 기다렸다. 신부가 앉아있는 붉은 의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자신이 시집오던 날이 엊그제같이 느껴졌다.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는 그녀가 지금 서있는 자리에 서 계셨고 남편은 큰아들이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여겼다. 그러나 신부를 기다리며 서 있는 지금 그녀는 남편을 향한 낯선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육신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죽은 자를 향한 그리움이었으며 그녀의 나이에 느끼게 되는 완전함을 향한 갈망이 섞인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그만큼 외로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인 것만은 아니었으며 이제 다른 여인의 남편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지어준 검은 옷을 입은 큰아들은 꼼짝 않고 꼿꼿하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거의 항상 맨살을 드러내고 있던 발에는 신이 신겨져 있었다. 큰아들은 태어난 듯 보였지만 검은 옷 바깥으로 나온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고는 또다시 남편을 떠올렸다. 그녀는 의자에 드리워진 희장비로 몰래 남편을 훔쳐보고는 잘생긴 그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리던 순간이 떠올랐다. 남편은 지금의 큰아들보다 훨씬 더 잘생겼었다. 그녀는 지금껏 세상을 살면서 남편만큼 잘생긴 사람은 본 적이 없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 생각을 하느라 우울한 기분이 더 깊어지려던 차에 혼례 행렬이 도착했다. 혼례용 과일과 어머니가 신부의 집으로 보냈던 수탁을 든 사람이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신부의 집에서는 관례에 따라 수탁을 돌려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 수탁과 짝이 되는 암탁도 함께 보냈다. 이렇게 몇 가지 물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신부의 의자를 든 아들이 신부를 문앞에 내려놓았다. 사촌 형님과 수다쟁이 과부, 마을에 연륜 있는 안학 몇 명이 신부의 손을 잡고 의자에서 내려오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신부는 관례에 따라 내려오기 싫은 듯한 몸짓을 하다가 결국 맞이 못한 채 내려왔고 눈을 내리깐 채 한 번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 역시 지역 관례에 맞추어 사촌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 지역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첫 대면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믿었다. 그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사촌의 집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며느리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문 근처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참하고 성실해 보인 귀수로구먼. 바느질도 참 잘한다던데 지금 신고 있는 저 신발을 손수 만든 거라면 정말 재주 있는 열 손가락을 가진 게 틀림없어. 마을 여자들 몇 명이 신부 앞으로 다가가서 붉은 결혼 예복을 만지작거리더니 겉옷을 들어 올렸다. 신부의 속치마 역시 솜씨 있게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 또한 천을 꼬아 만든 단추 역시 흠 잡을 데 없는 야무진 솜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자들은 사촌의 집으로 달려가서는 본 것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했다. 예의 바르고 솜씨 좋은 처녀예요. 생김새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나 남자들 중에는 너무 마른데다 누렇게 얼굴이 떴군 내 마음에는 안 들어 라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남자가 큰 소리로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언제 말랐었나 싶을 거야. 여자들 몸을 불게 만드는 재주는 남자가 가지고 있거든. 음란하면서도 흥겨운 대화가 소란스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신부는 새침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홀례가 마무리되었다. 어머니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사용했던 침대를 내주어야 했다. 한편 며느리는 지역의 관례에 따라 그날 밤 어머니의 잠자리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이제 한때 노모가 사용하다가 큰아들이 썼던 푸른 무명 막 뒤의 집으로 된 자리에서 잠을 자야 했다. 눈먼 딸은 그 옆에서 집 자리를 깔고 잠을 잤고 막내는 집에 있을 때면 부엌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는 이제 큰아들이 새색 씨와 함께 잠을 잤다. 큰아들 내에게 자신과 남편의 것이었던 침대를 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밤이 되어 노모가 썼던 침대에 몸을 누일 때면 갑자기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밤만 되면 그녀는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자다가 수시로 깨어났고 초라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닌 것만 같았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들 내 또한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럴 때면 그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로 시집 왔을 때 어머니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셨겠지. 내가 혼례를 치른 다음 어머니를 침대에서 밀어내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어머니도 지금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거야. 이제 내 차례가 되어 내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퀴가 돌아가는 것. 고리와 고리가 얽혀서 끝없는 사슬을 만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신기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듯 했으며 그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녀는 본래 자신이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 따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매 순간 벌어지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격이었다. 큰아들의 혼례 이유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명목상 집안의 연장자이며 안주인이었지만 스스로의 눈에 비친 자신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지켜보았다. 며느리는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머니와는 방식이 달랐다.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만됐다. 그러나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아무 결점도 없는 것이 잘못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결점이 틀림없이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며느리는 다른 새색시들과 달리 자신의 본 모습을 단번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싹싹했으며 일손이 빨랐다. 일을 마친 뒤면 남편 옷을 바느질했으며 모든 일들을 나름의 세심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 저마다의 방식을 갖고 있기 나름이었지만 어머니는 미처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모든 여자들이 자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리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일에 있어 제 나름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는 매번 밥물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았고 그래서 며느리가 지은 밥은 어머니의 입에 익숙한 어머니의 입맛에 맞는 밥보다 항상 질었다. 결국 어머니는 밥이 질다고 토로했고 며느리는 핏기 없는 입술을 가만히 다물고 있더니 입을 열어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밥을 짓는걸요? 하고 대답하고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다. 며느리는 매사에 항상 그런 식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천천히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금씩 바꿔갔기에 어머니는 화를 낼 만한 빌미를 잡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밤에 가축 냄새가 나는 것이 싫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오로지 남편에게만 불만을 털어놓았기에 어머니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큰아들은 혼례를 치른 그의 겨울에 아내와 단둘이 잘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더 만들어 침대를 옮겼다. 어머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초창기의 어머니는 눈먼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느리에게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했었다. 사실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며느리는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잘 했기에 이건 잘못됐다라든지 저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분명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밥이 진 것이 가장 못마땅했다. 그녀는 자주 불평을 하다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밥을 먹으니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배가 부른 줄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밥이 지러서야 어디 씹을 게 없잖니? 그냥 바람처럼 뱃속으로 들어가니 음식다운 음식을 먹는 기분이 영 안 드는구나. 그러나 며느리는 그녀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들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몰래 찾아가 말했다. 아범아, 왜 새아귀한테 밥이 질다고 말하지 않니? 난 네가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큰아들은 일손을 멈추더니 괭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더니 잠시 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사람이 짓는 밥이 제 입에는 잘 맞는걸요? 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넌 진밥을 싫어했잖니. 이제 이 어미도 안중에도 없고 내 안사람만 눈에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널 낳은 어미한테 등을 돌리고 안사람만 그렇게 챙기다니 부끄러운 줄 알거라. 큰아들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네, 저는 안사람이 좋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괭이질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아들내가 집안의 주인임을 깨달았다. 큰아들은 전과 다름없이 사려 깊었고 일도 열심히 했으며 돈도 직접 관리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뜰했기에 그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도 허투루 돈을 쓰는 법이 없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였고 집과 땅은 모두 그들의 것이었으며 그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노모에 불과했다. 오랜 세월 동안 들일을 도맡아 했기에 누구보다도 농사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이따금씩 논밭이나 씨앗 등 농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큰아들 내에는 잠자코 듣고 있기는 했지만 막상 말을 끝내고 나면 마치 아무 얘기도 한 것 같지 않았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그 바탕에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다.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것이었던 집에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지혜는 더더욱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듯했다. 그것은 누구도 참기 힘든 괴로운 일이었다. 큰아들 내 애가 새로 만들어진 방으로 잠자리를 옮기던 날 어머니는 옆에 누워 있는 눈먼 딸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구나. 단지 가축의 냄새일 뿐인데 무슨 독이라도 되는 양 진저리를 치다니. 우리가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몰래 계획을 세우려고 저 방을 만든 게 틀림없다. 나한테는 통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가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오라비가 창피스러울 만큼 제 처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게 틀림없다. 내 오라비 내에는 너나 내 동생한테는 통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구나.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딸이 아무 대꾸도 없자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볼 때는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렸니? 어둠 속에 누워 있던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랬다가는 공연이 어머니 마음만 아프게 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서 말해보렴. 마음이 아픈 거라면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 딸은 작고 슬픈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이렇게 눈먼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머니는 적어도 당분간은 딸을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해둔 바가 없었기에 깜짝 놀라 대물었다. 그건 왜 또 묻는 개냐? 딸이 대답했다. 올케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모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가 곧 저를 시집 보낼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막내한테 제가 어디 사는 남자랑 약혼했는지 묻는 걸 들었어요. 막내가 아직 어디 약혼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관연한 처녀가 아직 약혼도 안 했다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는 앞을 못 보자니. 눈먼 처녀가 혼처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알아요. 딸은 조용히 대답하고는 잠시 후에 입이 바짝 마르고 뜨거운 숨이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형편이 몹시 어려운 남자나 호랍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저를 데려갈 수 있다면 제가 몇 가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지 몰라요. 그럼 저는 제 집에서 지내게 될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의지할 사람이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올케는 제가 여기서 지내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얘야, 난 너를 그런 집으로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생각은 없다. 물론 우리 집도 가난하긴 하다만 너를 먹여 살릴 정도는 돼. 호랍이들은 냉혹하고 색만 밝히는 경우가 많단다. 그만 자고 그런 생각일랑 다신 하지 말아라. 난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한참을 더 살 거란다. 그리고 네 오라비도 어릴 적부터 너한테 한 번도 못되게 군 적이 없잖니? 그건 오라버니가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어머니.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깊이 단잠을 자던 여느 때와 달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겨서는 딸이 한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난 날들을 하루하루 되집어 보았다. 딱히 고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딸아이를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았다. 막내를 대하는 태도 역시 그다지 다정하다고 할 수 없었다. 남편의 집에 살고 있는 눈먼 시누이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분명 차가웠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가 견뎌내야 할 새로운 고통이었다.